이런데 쭉쭉 빨면, 어? 이거 뭐가 나와. 이거 뭐가 나와. 누리야. 야, 야, 야. 이게 무슨 뭐, 이름만 감자탕이지 감자가 없냐. 감자 많은데 뭘. 장난하냐? 감자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어, 두 개. 감자탕에 감자는 이 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이 돼지고기 등뼈, 이 부분을 감자라고 하는 거거든. 그래? 이거 처음 알았네. 그럼 우리 뭐, 감자 좀 먹을래? 야. 먹자. 그래. 먹자, 감자를. 와우. 이야. 죽인다, 야. 이야. 음. 음. 이야, 겁나 맛있다. 그래. 이 뼈가 다 분리되는 거야. 그래? 이렇게 다 뜯어지거든. 좋네! 여갈, 막 이렇게 다 뜯어지거든. 음... 음... 이런데 쭉쭉 빨면은 이거 뭐가 나와 겁나 고소한 게 나와 이게 진짜 해장하는데 쌀 짱이야 짱 아줌마 여기 밥 좀 볶아주세요 형 형 형 뭐하는 거야 밥 볶을 때 으깨서 넣어야지 아줌마 여기 밥 좀 볶아주세요 와우 씨 우와 먹어봅시다 손님 딱 금고 났으니까 너 먹어지마 군들면 죽인다 군들면 죽인다 군들면 죽인다 음 야 이따 죽여 죽여 아휴 아 아 아 괜찮지 어 어우 나 배 나온 거 봐 와 원래 나왔어요 원래 나오기는 캣 어우 배불러 어우 배불러 어우